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2, 3년 전보다 1, 2억 원씩 값이 내렸던 지난 2분기 기준으로도 집을 살 경우 중산층은 자기들 소득의 40% 이상을,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김경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신축 아파트. 7억 원대까지 내려갔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매매 가격은 다시 9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나마 2년 전보다는 2억 원 가깝게 낮은 거래가인데 최근엔 10억 원대의 매물도 나옵니다. 7억 8천에서 시작해가 9억 5천까지 계약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건들은 10억에 나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서울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165.2입니다. 1분기 175.5보다 낮아졌지만 통상 130에서 140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중산층이 중간가격 주택의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갚는 데 가구 소득의 25%를 쓰면 100으로 산출되는데 165라면 서울은 2분기 기준으로도 소득의 41%를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문제는 주춤하는 집값이 공급 부족으로의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진 만큼 호가 위주의 강보와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가 역시 매달 눈에 띄게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